먼저 웰리스 병원 핵심 가치 중 환자 칭찬 가치를 소개되어 뵙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환자의 기록을 지옥 청구하고 계십니다. 서울 목포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상급 상담을 칭찬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최소 가족 소개가 있겠습니다. 세규 기획 이사님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규 새로 오신 이사님께서는 미얀마우도 비즈니스레어까지 강화하신 고맙습니다. 금전은 안되지만 나방면으로 뛰어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웰리스 병원이 간단하게 승장하는 데 한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원 선생님께서 소승실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부모로 상담사님께서 한 말씀 되세요? 하하아 한 말씀 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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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웰리스 병원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 중 100점을 받은 우수 부처를 통계합니다. 미화구, 비상 총 8개 부처입니다. 4월 친절 사원입니다. 총무팀 최재형 선생님 앞으로 나오세요. 최재형 선생님, 이기도 원장님께서 해주세요. 4월 우수 목래 사원입니다. 모아주완, 이장우 선생님 재택치료 근무 참여자 포상입니다. 근무 시간 외에 약 두 달간 주말도 반납하고 고생해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최선 원장님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fendi 공임 마치기 전에 웰리스 경우 핵심 보호를 핵심 가치를 보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환자를 하면 최우선 해주시면 됩니다. 환자 최우선 감사합니다.